사실 광염병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감염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게 치료법이었어요. 어우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떤 어떤 상황이겠는가?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광염병 예방접종을 매년 한 번씩 해야 한다는 사실. 자, 광견이다. 말 그대로 미친 개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이 광견병이라고 그래서 이게 개만 그러면 걸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온열동물은 다 걸려요. 특히 포유류가 주로 걸리죠. 물론 사람도 포함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광견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치료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률이 100%인 감염병인데요. 만약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사람이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잠복기가 좀 길어요. 어디를 물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한 달에서 한 석 달 그 이상 이 시기에 나타난 증세는 어떠냐면은 일반 감기와 별 차이 없이 그냥 열 좀 나고 머리 좀 뻐근하고 아프고 뭐 피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증세만으로는 광견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광견병 바이러스는 면역계를 피해갑니다. 면역계도 얘가 들어온 거를 몰라요. 언제 알아내느냐 면역계는 이 바이러스가 뇌에 들어와서 뇌를 장악한 다음이야 비로써 면역계가 알아서 항체를 만들어낸대요. 너무나 답답하죠. 아니 왜 도대체 면역계가 뭐하고 있다가 근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체와 달리 광견병 바이러스는 철관을 통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신경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광견병 바이러스는 일단 우리가 물려서 인체에 들어오면 물린 근육 부위에 딱 머무르다가 거기서 증식을 해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으로 딱 들어가요. 말초신경에 들어가서 말초신경을 따라 아주 천천히 하루에 한 0.1cm씩 앞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뇌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백혈구는 혈액에서 돌고 있잖아요. 면역세포가 돌고 있는 이 면역세포의 경비구역을 피해서 뇌까지 교묘하게 장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복기간은 뭘 때가 달라지느냐? 어디를 물렸냐에 달라지겠죠. 뇌에서 먼 데를 물리면 좀 더 오래 걸릴 것이고 얼굴 부위 가까운 데를 물리면 훨씬 더 짧아지겠죠. 사실 그렇다면 물린 부위가 멀수록 잠복기가 길다고 그랬으니까 상대적으로 키가 더 크다면 잠복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미친 개가 사람을 만약 물잖아요. 사실 그러면 광경평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거 속된 말로 똥 밟은 거예요. 왜냐?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야 좋은 거죠? 다음 수추로 계속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한테 나타나는 본격적인 광경평 증세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을 내면서 날뛰는 아니면 마비 증세를 보이거나 그런데 어느 경우든 사람이 사람을 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광경평 바이러스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다른 수출로 못 넘어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광경평이 다 그렇지만 특히 광경평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첫 번째, 모든 반려동물에게는 백신 접종을 필수이고요. 사람도 광경평 노출 위험이 크다면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백신을 안 맞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안 맞았지만 만약에 동물에게 물렸다면 우선 그 동물이 광경평에 걸렸는지 안 건지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하기 어렵다면 즉시 상처를 물로 씻고 빨리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동물이 광경평에 걸렸다면 환명이 된다면 그 즉시 백신을 맞아야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광경평 바이러스는 설사 물려도 처음에 거기 머무르기 때문에 물린 다음에, 즉 감염된 다음에 백신을 맞아도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감을 갖지는 마시라. 우리나라 경우도 2004년 이후로 광경평 환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나와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일단 우리가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들 봄, 가을철에 산책하시다가 동네 야산이나 이런 데 가다가 이런 거 보시면 이거 그냥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지자체에서 봄, 가을철에 야생동물 대상으로 미끼, 미끼에다 예방약을 넣어서 살포를 한다고 그래요. 야생동물이 환경병에 안 걸려야 시민과 반려동물이 피를 안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거 보시면 절대 건드리거나 만지거나 발로 차거나 하지 마시고 우리가 광경평 환자면 개, 너구리, 오소리 이런 야생동물들을 주요 숙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보다 더 중요한 자연계에 숨은 숙주가 있어요. 바로 박쥐. 박쥐 중에서도 흡혈박쥐. 보통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고 보통 바이러스가 다 그렇듯이 광경평 바이러스도 박쥐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별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흡혈박쥐 몸속에 살다가 이 박쥐가 다른 동물을 흡혈라려고 물면 그때 그 동물에 들어가서 퍼져나가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 이 소녀가 자다가 흡혈박쥐에 물렸대요. 물론 우리나라 아니고요. 또 하나 사진을 보게 되면 소 발목을 흡혈박쥐에 물고 간 거예요. 박쥐를 통해서 저렇게 광경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광경병 바이러스가 숙주 밖에서 환경에 노출되면 햇빛 받고 그러면 숙주 밖에서는 굉장히 약해가지고 금방 사멸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광경병을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공포감을 갖지는 마시라. 그러면 이 광경병 바이러스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경병 바이러스 역시 코로나19처럼 RNA 바이러스입니다. 단백질 껍데기가 있고 단백질 껍데기 밖에 당연히 지질막으로 싸고 있죠. 단백질 껍데기 안에 RNA가 되어 있는데 단백질 껍데기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한 200나노메터 폭은 한 80나노메터 정도 돼요. 우리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의 1 정도예요. 굉장히 작은 그런 바이러스죠. 근데 이 작은 바이러스 표면에 약 400여 개의 돌기가 아주 빽빽하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작고 단순한 바이러스인데 일단 이게 숙주의 세포에 침입하면 RNA가 들어오면 이게 세포의 모든 시스템을 강탈해서 이제 자기가 증식을 하고 퍼져나가는 거죠. 이 RNA에 바이러스 유전자 몇 개 있느냐? 단랑 5개 있어요. 인간 유전자가 몇 개냐? 2만 개가 넘죠. 근데 이 5개한테 완전히 숙주 세포가 점령을 당하니 황당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광경병 바이러스가 구강내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강내에 존재하고요. 구강내에 존재해야만 돼요. 이게 바이러스의 전략이에요. 이 바이러스는요. 뇌로도 뇌를 장악하고 침샘을 장악하는데 광경병에 걸린 개들은 침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광경병을 다른 말로 공수병이라고도 모르잖아요. 이 침에 바이러스가 무지하게 많아요. 광경병 바이러스가. 물을 무섭게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씻겨나갈 확률이 그만큼 주는 거죠. 그래서 광경병을 영어로는 하이드로포비아 하이드로 물 포비아 공포 물공포 공수병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광경병은 나름 숙주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바타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황당한 경우입니다. 아까 우리 광경병 백신을 얘기했잖아요. 광경병 백신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다름 아닌 루이 파스테루입니다. 루이 파스테루는 간접용 백신, 콜레라 백신, 그리고 광경병 백신도 만들었어요. 사실 광경병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감염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게 치료법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떤 어떤 상황이겠는가 1885년 7월에 9살 난 소년이 광경병 걸린 개한테 팔다리가 심하게 물렸어요. 근데 그 아이 소년을 데리고 어머니가 파스테루를 찾아왔어요. 파스테루가 얼마 전부터 광경병 백신 연구를 하고 있었고 실험용 토끼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는 거를 결과가 알려진 상태였어요. 그 당시 방법대로 배장감에 데려가서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발 좀 그 백신을 좀 해달라. 파스테루는 의사가 아닙니다. 파스테루는 화학자로 출발해서 미생물학자고요. 아직 이거 실험 동물에만 했지 이걸 갑자기 인간한테 넣는 게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주저했는데 워낙 지금 절박한 상황 이걸 하지 않으면 소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한 백신을 주사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죠. 파스테루가 개발했던 백신은 약독화 백신이에요. 광경병 걸려 죽은 토끼의 척수를 화학 처리를 하면서 약독화 시켜서 그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접종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백신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정확하게 항온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대장균에서 발현해서 정확히 항온만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백신 덕분에 감염병에서 그래도 거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혜택의 이면에는 선구자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달해온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서 광경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미리 예방접종 특히 반려동물들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하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응생물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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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